한삼아 방금 뭔데? 아 방금 그 제가 깔치 채비를 해서 좀 장타를 쳐서 깔아앉혀서 끌고 오는 도중에 입지를 뚫어서 챔질을 했는데 제가 워낙 지금 목줄을 얇게 쓰다 보니까 바로 그냥 싹둑 끊겼습니다 이 끊길 수 있는 거는 깔치 밖에 없거든요 지금 깔치입니다 지금 깔치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방송에서 하루종일 채빅만 하더라 지금 뭐 한다고 일하고 있노? 아 채비 두 개 한다고? 뭐 잡을 건데? 깔치랑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 지금 두 개 세팅 해놨거든요 깔치 좀 하다가 깔치 좀 잡아놓고 또 좀 이따가 무늬 오징어 낚시도 한번 즐겨보려고요 애깅낚시 일단 한섭이가 방금 무늬 오징어 낚시 채비 한 동안에 지금 깔치를 입지를 받아서 저도 깔치 채비 깔치 몇 마리 잡고 그 뒤로 무늬 오징어 씨를 해 보겠습니다 무늬 오징어 낚시 못하겠네 방금도 깔치 지금 풀치 채비 하고 있어서 아마 풀치였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? 좀 작았던 것 같은데 맞네 이게 전갱인가? 전갱이 같은데 전갱이다 전갱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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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좋다 우와 뭐야? 전갱이? 고등어 같아요 고등어 풀치 약간의 풀치 입질했는데 이번에는 톡톡 건들다가 챔질을 하니까 아 그래도 요 씨알 괜찮은 고등어가 올라오네요 고등어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그래도 역시 손맛이 너무 좋습니다 요거 뭐 방생? 아 아까 저희 그 베이스 캠프에 아 진짜 새끼 두 마리랑 어미 고양이가 있었는데 막 그 생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좀 마음이 앞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요거는 챙겨서 고양이들한테 선물을 주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랑도에 출연할 당시에 제일 많이 왔던 방파제입니다 저희 베이스 캠프와 지금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리도 가깝고 또 저희가 자주 오던 포인트다 보니까 지금 시즌에 뭐가 나오는지 대충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저희가 짠낚시를 즐기러 왔는데 제일 잘 아는 데로 왔습니다 집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솔직히 집 나오면 고생이 아니라 사랑도에 산다 촬영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 아 근데 또 완전 기분이 또 완전 다르다 그치 사랑도 산다 하면서 하는 거랑 또 뭐가 다른 걸까? 지위가 다르지 신문 상승이 이래 달콤하다 아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좀 좋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캠핑을 하니까 그때보다 솔직히 편안한 감은 좀 떨어지기는 한데 그래도 이 캠핑만의 또 미래기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고기만 나와주면 완전히 낭만인데 나는 살았을 때는 고기 좀 잘 잡았었나? 그걸때도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여기서 네 갈치 막 팔팍팍 잡는 장면 몇 장면 있는데 그거 쓰여 써주면 감사하죠 히터 도대체 수경 Geschäft 아 아 이쁘게 자랄 거 이쁘게 자랄게 우거잖아요 차량도 깔치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무래도 낚시꾼이다 보니까 잡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구글은 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... 아닙니다 구글도 제가 해야죠 맞나 맞나 풀치가... 와 풀치다 사이즈가... 풀치 풀치 딱이지 우리 딱 거짓듯 잡은 사이즈네 거기 얘네들 여기로 온 거 아니야? 그렇지 방문장으로 확인해라 거지도에서 이거 계속 저희가 방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는 계속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경범이 사람들이랑 잘 맞다 경범이 사람들이랑 잘 맞다 다시 돌아오고 싶긴 합니다 그립다 그때도 진짜 앉아서 도착해서 요리만 하면 끝났는데 맞지? 맞아요 리허칼 좀 끌고 리허칼을 더 많이 끓었지 땅도 많이 팠데 땅도 많이 파고 아... 뭐가 기억나는 갑자기 혼자서 추억이 빠졌다 고기 한 마리 같아 자기가 복무하던 군부대에 전역하고 다시 한번 찾은 느낌인가? 아 진짜 감회가 좀 새롭네요 많이 일단은 저는 지금 지금까지 촬영 중에서 제일 그냥 진짜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재밌고 아 근데 진짜 나오면 이제 사이즈가 풀치는 좀 그렇고 고등어 저런 사이즈 나오면 좀 먹을만 볼만 한데 전기형이나 오늘 회 가능? 진행해 보고 고기만 나오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재료만 저는 솔직히 장어를 좀 많이 먹고 싶긴 한데 뭐 회 필요하면 여기만 하십쇼 잡아 드릴게 그러다 잡자 그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핵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사랑도 쪽에서는 왠지 통발에 개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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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책감 뭐 핵감을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잡아드리는게 인지상조 그게 제 매력입니다 우와 어? 고등어 같다 고등어 에레채채 어 병원님 야채 좀 한다 지금까지 힘들어 째 2 2 2 3 4